태민씨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또 세월이 흘러도 아티스트 태민에게 꼭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 조금 마음이라기보다 멤버들이 항상 마음에 있고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30년 뒤쯤 40년 뒤쯤 멤버들이 같이 뭉쳐서 활동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데 살고 싶어요. 가까운데 실제로도 지역도 가까운데 살고 싶고 옆집점도 위층 아래층 기왕이면 제가 위층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손해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이콩달콤 0291님께서요 질문을 주셨는데 짝꿍이 태민이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짝꿍들에게 듣고 싶은 떼창곡이 있나요? 라고 저 눈꽃이라는 노래 떼창으로 꼭 듣고 싶어요. 아 눈꽃이라는 곡을 떼창으로 그게 팬분들 노래 가사 중에 사랑해줘 나를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딱 얘기하면 알겠다고 꼭 대답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서? 모두 지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강제 사랑 강제 사랑 지척거리기 아 혹시 이 눈꽃 저희가 여기서 짧게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나 나를 사랑해줘 나를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이런 노래 이런 노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